하나님의 말씀 10편 53편입니다. 10편 53편 1절에서 11절인데 1절에서 3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0편 58편 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1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10편 58편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제목은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10편 58편의 표제를 보면요. 다이세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7편에 이어서 같은 분위기에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파괴하지 말라, 멸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인생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찬양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인은 통치자들, 권력자들, 왕과 기득권자들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의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자들이요. 불의와 폭력 또 거짓을 자행하고 사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바른 의의 삶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표제어처럼 알다스엣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원수들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셔서 문제와 사건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제목처럼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의인에게 하나님을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입니다. 다윗은 10편 57편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극률에 의해서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58편에 와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악인을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담아 주는 도다. 다윗은 이 통치자들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가지고 공의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통치자들이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자연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악하게 살게 된 것은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본성, 근본되는 문쟁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얼굴이 많이 부었죠.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실 텐데요. 코로나 백신 후유증입니다. 4차를 맞고 난 다음에 약한 부분이 드러난다 그러는데 저는 알레르기 체질을 하다 보니까 부기로 이렇게 또 나왔어요. 4차 맞고 난 후유증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4월째 되다 보니까 약을 먹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부어서 좀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통치자들이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악한 근성 때문에 그렇다. 근본되는 문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악하게 생활하고 또 악하게 통치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인은 못해서부터 그랬어요. 못해서부터 또 나면서부터 격길로 갔대요. 이것이 뭔가 하면 근본되는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요. 악하게 태어나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본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요. 사도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7장 24절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관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리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랬습니다. 이런 악한 근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요. 통치자들이 하나같이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악행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근성 영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것을 믿는 그 순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이 악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은 받은 자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흑암에 잡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우리 주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족 중에 또 친족 중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악한 근성 가운데서 악독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말 이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주변이 왜 이렇게 악독한가? 왜 통치자들이 이렇게 악한가? 주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한 이들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의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강구하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인간의 타락된 그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보시고요. 글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느냐 6절이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악독한 통치자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를 꺾으신다 그랬어요. 이를 꺾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물은 흘러갑니다. 그처럼 악한 사람들은요 쉽게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그랬어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통치자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가장 연약한 가장 무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9절에선 보니까 가시나무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했습니다. 나무가 바람에 휩쓸려 가버리고 나면 불을 지필 수가 없죠. 가마를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호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 악한 통치자들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장악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느냐? 바로 의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요.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분명히 능력으로 함께하신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역사하시고 의인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주변의 모든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사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의인의 강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0편 34편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보시고 살피시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귀를 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기울이시는 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과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58편을 살펴볼 때 악인은 결국은 폐망한다. 내가 폐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악인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 하나님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할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또 악인의 압제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의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지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의인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의인 편이십니다. 오직 예수국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 갚아주신 하나님께 부르지셔서 응답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